야 우리 그냥 샷슬리기나 먹고 가야겠다 샷슬리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먹겠어 진짜 assalamualaikum 우즈벡라이프입니다 오늘 좀 시안한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한국도 외국인이 먹기 힘든 그런 좀 힘든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즈벡도 마찬가지로 우즈벡 사람도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와이프의 친구 맙두나는 그런 음식들을 잘 먹는다고 하는데 우즈벡인 로비아도 그런 거를 먹어본 적도 없고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어떤 음식이길래 그런 반응을 보이나 해서 오늘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우리가 철수시장은 바로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도 물론 그 장소는 철수시장입니다 오늘 도전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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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길로는 처음 와본다 여기 또 풍경이 틀린데 이쪽길로는 처음 와가지고 풍경이 틀려 맨날 저기 도움 있는 데로 들어와가지고 이쪽길은 잘 몰랐는데 여기 처음이에요 너도? 응 너도 철수 잘 안와? 철수 맞아라? 응 응 근데 너는 도시여자 스타일이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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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로비아가 오히려 잘 먹게 생겼는데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정도야? 응 근데 또 포티나하고 이게 누구야 맙두란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또 먹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신기해 나는 지금 안으로 한번 펴봐 한 번만 끄네 나 기름 있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해? 한번 펴 봐 아 한번만큼네 수치싶어 나한테 수치 수치 먹고 싶지 않아 사실 먹고싶어 사실 먹고싶어? 아 그러면 저거 조금만 팔면 안되냐고 물어봐 하지마 할 수 있어? 먹어볼까? 조금만 먹어볼까? 먹을 수 있어? 조금만 한번 먹어봐봐 조금만 갯대 그렇게 하면 안 돼? 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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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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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조금만 시켜서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그냥 먹어봐 맛있어 못먹겠어? 아니 아니 너무 계속 달라고 어떡해 사 먹어야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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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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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ㅎㅎㅎㅎ 어때요? ignorant처럼 미적한데 먹을래? 안이나는 못 먹을게 나 먼저 깨워야 해 ici, 200g 로비아 버리러 갔어 그래요? 한국거랑 비슷하긴 해 이런 것도 있어 숭대 숭대 이름 숭대라 그래 한국에 가면 좋아 숭대 먹을 수 있을 거야 너가 너 정도면 숭대 먹을 수 있잖아 나도 물 좀 좋아 너무 좋아 못 먹겠어 죽자 어떻게 버리고 나 그래도 먹었다 응 못 먹겠어 비린내 비린나도 나고 비린나도 나고 그리고 뼈 좀 가른 것도 있어 물렁뼈 있잖아 사실리? 아니야 사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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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리? 또 뭐 딴 거 먹을 거 없어? 응? 어시 먹을래 어시? 어시도 거기 있어 한 사람한테? 하나만 사와 다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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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한국인은 사실리 최고야 아 아 안녕하세요 철수바자르 포스코트에서 내가 처음 먹는건데 레스토랑이에요 좋다 자 이런데서 콜라도 사먹고 물도 사먹고 물은 안줍니다 물은 사먹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우리 어시 먹고 가네 결국은 실패 먹긴 먹었어 난 먹긴 먹었어 근데 나 뱉었어 난 먹었어 난 못먹겠어 과연 시장에서 어시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로비야가 탈킨도시야 탈킨도시야 지난번에 먹던거 사마칸 도시였잖아 사마칸 도시하고 살킨도시한테 알겠어 맛이 어때? 왜? 어? 매운 고추도 먹는 거야? 진짜? 안 매워? 조금만 내는데? 뭐해? 맙도는게 대단해 대단해 억지로 먹지마 근데 여러분 어시 먹을 때는 콜라랑 같이 먹어야 된다 오 내 샤시테크 갔어 근데 비계가 너무 많아 아 너무 커 근데 나는 비계 안 먹을 거야 우리 집은 비계가 오빠가 주지 오빠 먹을 거야 포크도 안 줘? 포크도 안 줘? 왜? 우즈벡사람도 손으로 먹잖아 아 진짜 손으로 먹으면 제일 싫어 그래 숟가락으로 먹어 이렇게 이렇게? 응 맞아 근데 찍는 사람 안 먹는 거야? 응? 찍는 사람 안 먹는 거야? 못 먹는 거야? 응 응 내가 찍어줄게 나는 숟가락으로 먹기 타고 있고 먹어볼까? 맛이 어때? 맛있어 순대보다 100개 맛있어 100번 맛있어 너는 순대 뭐라고 불러? 아까 그거? 어? 핫습 핫습 어 근데 나는 어 옛날에 양 잡았거든 우리집에 어 양 잡았는데 나는 핫습 이런 양 양 양 있잖아 핫습 뭐 폐 머리 안 먹어봤어 못 먹었어 먹어보지 왜? 너는 근데 진짜 생긴 거는 잘 먹을 거 같아 다 너는 진짜 먹을 건 되게 잘 먹을 거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맙두나가 어우 나 못 먹어 막 이럴 거 같아 근데 어 맙두나가 오히려 식성이 되게 좋아 포티마도 그렇고 못 먹는 거 없어 얼만데? 도시락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